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볼살과 동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획일적인 이런 볼빵빵한 성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향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볼살 필러, 풀페이스 필러로 볼살을 빵빵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통통한 예쁜 얼굴과는 다르다 즉 젖살이 있는 아기들의 얼굴과 또 뒤룩뒤룩한 노년의 볼살이 있는 얼굴과는 다르다라는 결론을 미리 설명을 드리면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몸매는 40대 인데 얼굴은 60대 뒤에서 보니까 몸매만 보니까 40대 인 줄 알았는데 앞에서 얼굴을 보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더라 아니면 얼굴은 수술을 해가지고 팽팽하니 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손등은 우울죽을 해서 나이살이 다 손등에서 나타나더라 이런 것이 왜 어색한 느낌을 주는가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관자놀이가 꺼지고 눈두덩이 꺼지고 팔자주름이 꺼지고 그러는데 눈이 꺼져 있고 눈에 겹주름도 막 가 있고 관자놀이가 푹 꺼졌는데 볼살만 이렇게 빵빵하다 그러면 아주 비율에 맞지가 않아서 성형한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통한 볼살하고 또 예쁜 얼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해자의 질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윤각수술 부작용인 볼처짐으로 안면거성술 수술한 지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큰 부기는 거의 다 빠진 것 같은데 팔자주름은 없어져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젖살 볼살이 빠지니깐 애기 같은 느낌이 없어져서 지방이식을 한다거나 해서 다시 젖살 있는 것 같은 포동포동한 느낌으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풀페이스 필러나 지방 맞은 언니들 보면 그게 젖살이 아니란게 티가 나서 부자연스럽고 안예쁜데 지방이나 필러 맞은 느낌 나지 않으면서 예쁘게 통통한 동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아기들 볼살 젖살이 아주 예쁘긴 합니다만 젊은 사람은 필러를 넣거나 지방이식을 해서 볼살이 이렇게 통통하면 피부에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탄탄한 풍선과 같이 이런 탱탱한 이렇게 탱탱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피부가 이렇게 표면적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이 풍선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 것하고 이 풍선에다가 물을 채워 넣는 것하고 느낌이 전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슴이 큰 여자랑 가슴이 납작한 여자가 나중에 60살이 돼서 노화가 됐을 때 어느 쪽이 더 처지겠습니까? 물론 가슴이 큰 여자가 더 노화가 되면서 노인이 되면서 가슴살이 처지는 확률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의 얼굴은 처질 부피가 없기 때문에 볼살 처짐이 잘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오른쪽과 같이 볼살이 많은 얼굴은 무게가 더 무거워져 가지고 더 빨리 처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가령 양악수술을 했다던가 윤곽삼종 수술을 해서 피부가 인여됐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또 노화로 인해서 탄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볼살 지방이식이나 풀페이스 필러를 해서 얼굴에 볼륨을 추가하게 되면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지겠습니다 또 다른 비율 관계가 있는데 이 얼굴의 외곽성과 눈, 눈, 코, 입 이런 안꼬의 위치 그리고 눈가 여백, 코 옆 여백, 입가 여백에 대한 비율의 변화가 또 발생이 되는데 여기 이분은 눈 밑 필러하고 애교살 필러를 맞으신 얼굴인데요 이러한 얼굴에서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눈 주위의 조직이 융기되면서 상대적으로 눈이 온팡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분은 앞 광대, 옆 광대의 중간 얼굴이 큰데 비해서 광대 밑쪽이 움푹하다고 해서 볼필러를 맞게 되면 가뜩이나 중간에 비중이 큰데 얼굴 중간 부분에 필러나 지방이식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상중하 얼굴 중에 중간에 기운이 더 세져서 균형이,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볼살을 빵빵하게 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표정으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되면 입가 여백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입술은 작아지게 돼서 꼭 보고가 이렇게 몸집을 뿔린 듯한 입술은 작아져서 입가 여백이 커지는 이런 비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하관 얼굴 여백의 개념으로 보면 왼쪽에 입이 작고 입가 여백이 많은 얼굴과 오른쪽에 하관 여백을 꽉 채우고 있는 입의 크기를 보시다시피 볼살 필러로 볼살을 통통하게 하고 입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비율은 파란 화살표 길이가 늘어나게 되어 하관 여백이 커져서 얼굴이 더 커져 보이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율은 사진빨이 절대 받지 않아서 실제 얼굴은 작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율로 사진을 찍게 되면은 굉장히 큰 얼굴로 나오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 두 여자분을 보시겠는데요 두 분이 다 볼페임이 있습니다 왼쪽 분은 훨씬 마르셨는데 그럼 뒷볼 필러를 해야 할까요 오른쪽과 같이 볼페임이 있는 분의 꺼진 볼 쪽에 필러나 지방이식을 해달라고 오면 제가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만약 이런 얼굴에다가 필러를 더 넣게 되면은 더 육질이 많고 그런 디룩디룩한 얼굴이 되겠습니다 왼쪽의 얼굴이 오른쪽보다 훨씬 얼굴에 살집이 없는데 왜 말라 보이지 않고 오른쪽은 볼살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까요 이러한 비율이 바로 송혜교나 전지현 안젤리나 졸리 키라 나이틀리 같이 얼굴이 이렇게 빵빵하지 않으면서 얼굴 볼페임까지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 그냥 얼굴 살이 하나도 없어서 피골이 상접하게 피부와 골이 서로 상접 서로 맞닿게 이렇게 살이 없어 보입니다만 제가 인류 연예인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말라 보이지 않는다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하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애교살이나 콧볼살, 입술살이 적절히 많아서 그런 비율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예쁜 여자 3대 살집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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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